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막장 드라마가 많았었죠. 특히나 민주당의 철어매라고 하는 그 이름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철어매라고 하는 사실상 개딸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막장 드라마가 나름 재미는 있었죠. 김남국이가 없는 이모를 찾는 장면도 재밌었고요. 최강욱이가 3M을 찾는 장면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재미를 넘어서가지고 우리한테 불쾌함, 짜증, 그리고 저질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던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의겸 아니었습니까? 참 진짜 김의겸이가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모습을 감추었죠. 21대 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김의겸은 요즘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지능과 그 정도의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서 어디 들어가서 일이라도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인간이 뭐 식당에서라도 뭐 써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식당 어머니들조차도 야 너까지건 필요없다 그냥 한번 나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김의겸이가 참 진짜 우리한테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짓거리들을 많이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청담동 술자리 논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첼리스트 체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혼이 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로 둘러댔던 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더 탐사인지 더 참사인지 뭐 이러들이 그거를 봤고 심지어 그 내용을 김의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받아가지고 국감장에서까지 그 얘기를 터뜨리게 되는 진짜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었죠.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김의겸의 모습을 우리가 22대 국회에서는 안 봐도 된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한데 김의겸이가 가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다라는 게 또 비극이죠.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이성윤이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성윤이는 김의겸이랑은 다르게 검사 출신입니다. 그냥 검사 출신도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을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할 그런 표현까지는 좀 너무 더러우니까 하지 말고 진짜 뭐 그렇게 기생충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기생하면서 그 자리까지 버티고 있었고 마지막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국과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 결제 자체를 늦춤으로써 사실상 방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능이, 그 지적 수준이 어디 가겠냐고요. 배지를 단다라고 해서 지적 수준이 바뀌겠습니까? 택도 없죠. 김희겸이가 가고 난 뒤에 이성윤이가 22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술판 논란을 벌였던 게 김희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성윤이 같은 경우는 변 논란이었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더럽네요. 뭐였습니까? 기사 한 가지 저희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화영 수사검사, 검찰청서 술을 먹고 바닥에다가 변을 봤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도 보여주시면은. 다음 날 아침은 평일이어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변을 싸고 엑스라리아라고 하니까 다른 검사가 나는 엑스 싼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적인 회의 시간에 총극이 벌어졌다. 검사장의 총무과 직원을 불러 함구를 지시하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는 등 겨우 수습했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지니까 변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검사가 카카오톡에 저 아니에요 크크크란 프로필을 올렸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의 지적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다라고 하니 소름이 끼치죠.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저는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기소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이 기소가 되고 기소가 됐어야 되는 사람이 기소가 안 되고 얼마나 그런 케이스가 많겠습니까. 아니 살다 살다가 프로필에다가 저 아니에요 크크크라고 썼다라고 해가지고 범인으로 몰린다라고 한다면 저 맞아요 크크크라고 썼다가는 지금 구속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윤이한테. 그렇잖아요. 이런 지금 지적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끌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추미애의 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박범계의 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진짜 입에 담기도 싫은 저 소리가 실제로 지금 이제 박검사 해당 검사인 박모 검사의 탄핵소추안에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박모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박모 검사라고 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박모 검사의 지금 탄핵소추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피의소추자는 2019년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룡물을 손상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는 이유예요.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바닥에다가 변을 받다라고 해서 탄핵을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변 두 번 보면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강아지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검에 가서 울산지검에 가서 강아지들이 변이라도 보면 강아지라도 지금 잡아갈 그런 기세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당연히 지금 논란이 있고 난 뒤에 박모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본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성윤에 대한 고소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거죠. 김희겸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꼬랑지를 내렸죠. 내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은 거 하면서 지가 있던 주장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빠져나갔던 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김희겸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성윤과 김희겸 두 사람의 관상이 좀 비슷해. 그렇죠? 관상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성윤이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보니까 이성윤은 어떻습니까?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발을 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딴 소리라고 앉아있습니다. 얘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나는 검사의 지금 이제 뭐다?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박모검사의 탄핵소추안까지 통과가 돼 있는 상태인데 나는 박모검사라고 했지. 이름을 박모검사도 아니. 이름을 내가 언급하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X 저 아니에요라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린 검사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성윤이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변 저 아니에요라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린 검사 그리고 쌍방울 수사를 했던 사람 그리고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종합해보더라도 박모검사라고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것뿐인 것이 특정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이성윤이 본인이 또 뭐라고 했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라고도 지가 얘기했고 X 저 아니에요라고 검사가 쌍방울 사건 수사검사다라고 지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법체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름을 특정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맥락적으로 글을 읽어가지고 누구를 지정했다, 누구를 특정했다라는 게 확인만 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모식이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처벌을 안 맞는 게 아니라 제 영상 댓글에다가 성모식이 꼴배기 싫어 죽겠다. 저거 막 친일파 아니야? 무슨 일본 순서같이 생겼네. 이런 얘기를 쓰시면 물론 제가 고소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를 쓴다면 저로 특정이 될 수 있는 거 제 영상에다가 성모식이라고 써놨으면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또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이성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짜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박모검사 이름을 얘기 안 했으니까 괜찮다? 아이고야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네. 박모검사 측에서 또 뭐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까? 이성윤이 당시 검찰의 회의 의혹과 함께 박모검사 이름을 적은 이화영 씨 편지를 화면에 내보냈다.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 편지 화면을 갖다가 자기가 방송에다가 내놨는데 자기가 화면에다가 노출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100% 그러니까 이성윤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처벌을 그나마 피해보고자 아 나는 검사의 이름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성윤의 이 쪼다 같은 그 어떤 심보 자체에 우리가 진짜 기가 찬 노릇인 거죠. 김희겸이가 21대 국회에서 같은 경우도 개막장극을 진짜 쓰더니만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성윤이가 진짜 개막장극을 쓰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언론사에서 그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리까지 해놨더라고요.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이거 뭐 제가 읽고 싶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이고 이게 국회의원의 지금 수준입니까? 나는 윤희 제일 싫어했던 검사 제대로 맞짱 떠보겠다. 지 혼자 맞짱 뜨고 앉아 있는지. 무슨 뭐 아이고 그 다음 것도 저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6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저게 하나밖에 없나요? 저런 식의 어떤 멘트를 해야 저 정도 얘기는 해줘야 이성윤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김희겸이 됐거나 이성윤이 됐거나 김남국이 됐거나 장경태가 됐거나 한놈 가면 다른 놈 오고 또 놈 오고 이놈의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대가리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